문화일보의 이현종 논설위원 최최악의 22대 국회가 눈앞에 보이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첫째 정치가 붕괴될 것이다 실종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정치가 없어질 것 같다 만약 이번에도 거대 야당이 탄생한다면 국회는 타협과 협상의 장이 아니라 윤석열 정권 타도의 무대가 될 것이 뻔하다 육선을 노리는 추미애 후보가 이번에 당선에서 돌아오면 국회의장에 도전할 생각이라고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는데 그래도 21대 김진표 의장과 박병석 전 의장 정도는 합리성을 어느 정도 보였지만 강경파의 지지를 받은 추미애 후보가 의장이 된다면 어떤 모습일지 상상하기조차 어렵다 이 국회를 어느 산으로 끌고 갈지 안 봐도 비디오다 그런 뜻이죠 만약 추미애가 국회의장이 된다면 그다음에 저는 이 두 번째 대목 이현종 논설위원이 든 것에 정말 손뼉을 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뭐냐 헌법기관으로서의 국회의원 개개인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이번 민주당의 공천 과정을 보면 그동안의 의정활동이나 개인의 인품 지명도 아무 소용없다 박용진 박광원 전해철 윤영찬 의원 등 그나마 좋은 평가를 받았던 의원들이 모두 하위 10% 20% 평가를 받고 공천 탈락한 것을 보면 의정활동은 별 소용이 없다는 것이 입증됐다 오로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충성심만 있으면 막말을 하건 부동산 투기를 하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의 완벽한 사당이 됐잖아요 이번 공천 과정이 있기 전까지 이재명은 더불어민주당의 바지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천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이재명은 더불어민주당의 오너사장이 된 겁니다 바지사장에서 오너사장 모든 언론 전 국민들이 한 달 동안 그렇게 비난을 했는데도 꿈쩍 않고 여기다 소모로 귀를 탁 털어막고 자기 사람들 다 양껏 심어놓으니까 그게 이제 사당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유권자들께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국회의원 선거 때 그리고 특히 한국의 정치문화 풍토 속에서의 국회의원 선거 때는 개인의 얼굴은 볼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 4년 동안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지역구의 국회의원이 그 지역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우리 솔직하게 서로 톤업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살고 계시는 곳에 국회의원 이름이라도 알고 계십니까? 그 국회의원이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 지역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아세요? 아 그래도 말이야 우리 동네에 김팔복 의원이 일 좀 했지 아 요 앞에 내 가에 그 달이 홍수만 주면 무너졌었는데 아 그 의원이 그 달이 놔줬잖아 이거야말로 쌍팔년도 얘기입니다 아 그 홍길동 의원이 말이야 그 우리 마을 쪽으로 gtx 뚫어줬잖아 아 그리고 연말이면 쪽지에선 부대런히 넣어가지고 그래도 우리 동네는 말이야 아 괜찮아 우리 동네에 도로 안 뚫린데 어디가 있어 좋다고 혹시 이런 생각들 가지고 계세요? 아마 이 방송 공유하시는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실걸요 그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의 국회의원이 자기 양심에 따라서 투표하는 거 한 번이라도 본 적 있으세요? 한 번이라도 본 적 있으시냐고요 그동안에 소차례 했었던 불체포 특권 투표가 이루어질 때마다 자기 양심에 따라서 국회의원이 뭐 하는 거 보셨어요? 택도 없습니다 다 당론에 따라서 당 지도부가 지시하는 대로 합바지처럼 그냥 거수기처럼 그리고 당 지도부에 잘 보이기 위해서 개딸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상임위원회는 상임위원회만 열리면 말도 안 되는 논리 그 가전 실수를 다 해가면서 막 장관들이나 누구한테 말대 안 되는 공격 퍼붓고 그래서 점수나 딸려고 그러고 이게 우리나라 지금 정치 풍도고 우리나라 정치 국회의원들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국회의원 얼굴 볼 필요 없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저 그냥 정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국회의원 얼굴 볼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세 사람 얼굴만 보면 됩니다 한동훈, 이재명, 조국 나머지 국회의원들은 다 거수기예요 우리나라 정치 풍도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투표 오늘 내일 하러 가시면 투표용지를 두 장을 줄 겁니다 하나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구에 후보를 뽑는 것 다른 하나는 비례대표 뽑는 것 위성정당, 꼼수정당 이것도 다른 나라 국민들이 알면 참 부끄러운 노릇이에요 어떻게 위성정당이라는 말을 씁니까 우리나라 정당법, 선거법에 의하면 아무 관계가 없는 전혀 별도의 정당인 겁니다 비례대표제를 하에서 하는 선건데 우리나라 양대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하나도 안 냈어요 국민의힘도 비례대표 후보가 없고 더불어민주당국 비례대표 후보가 없는 겁니다 지역구 후보만 낸 겁니다 이런 왜곡된 공천과정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별도로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그 위성정당은 또 지역구 후보를 하나도 안 내고 전부 다 비례대표 그 후보만 낸 겁니다 완벽하게 뒤틀려 있는 이번 선거를 마지막으로 반드시 땅 파고 파묻어버려야 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의한 선거가 치러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지역구 후보들 얼굴 볼 필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문화일보 이현정 논설위원은 하고 있는 겁니다 헌법기관으로서의 의원 개개인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이거 소름 끼치는 말입니다 이번에 뽑힌 국회의원들은 6월 1일부터 이제 임기가 시작이 됩니다 6월, 금년 6월 1일부터 국회의원들이 헌법기관으로서 자기의 양심에 따라서 의정활동을 하는지 이현정 논설위원은 자기는 거기에 대한 기대는 완전히 접었다 세 번째로 이현정 논설위원이 최악의 국회가 될 것으로 보는 이유는 민주당 의원들은 상임위원회나 본회의 또는 국회 도서관 이런 곳보다는 김어준 방송에만 더 나가려고 할 것이다 지지층이 매일 든 김어준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 인증만 받으면 의정활동 못해도 다음 공천은 문제가 없다는 것 아니겠는가 라고 통탄을 하고 있습니다 왠지 이대로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우울합니다 최악의 조작 관련 공연 흥믹믹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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